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니에요! 그 노래 아닌데요? 아! 그 노래 아닌데요? 그 노래가 아니라 고아 4부 대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너를 기다려가 훨씬 긴데요? 너무 재밌당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민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입니다 지금부터 후회 다인! 노래 5곡의 게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! 렛츠고! 렛츠고! 여러분의 노래가 1인칭 시점의 주인공인 나라별 게임사 땅 5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걸 막히시면 되는데 멤버들 대항공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장 많은 단순을 획득한 멤버분에게는 어마어마시한 선물이 좋은데 렛츠고!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기로하고 성실을 마주해 나의 가사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룸 중 하나가 태현! Chasing that feeling 어떤 대학교 이름이에요? 숙명! 아 맞네 빠르다 빠르다 첫 번째는 연습게임 아니야? 연습게임이었죠? 네 아! 연습게임 맞습니다 네 배우표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나는 여울의 태어났어요 정답! 물수제비 땡! 나의 가사에는 과학 독사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나는 여름의 첫 단어가 가사에 23번 등장해요 뭐지? 겨울에 태어났다고? 신나는 소리가 들려요 정답! 여름의 첫 단어가 겨울에 발매했다는 말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나는 재증교통과 관련이 있어요 어! 정답!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아 이거지 이거 좀 한다 승강장 아 다음 문제 갈게요 나는 영어 분할 쇼여진 서클리스틱의 개념이에요 연준 태연 zero my one of some 나 쉽다 쉽다 생각해요 나는 나레이션이 등장해요 범규 굿버이 건배 연준 세계가 불타버린 밤물인 오 수수수 무슨 나레이션이 등장하죠? 그게 나레이션이야 다음 거 생각해요 나의 이름을 키워드로 칠 때 굉장히 신중해져 범규 유저 러버 이게 기호가 있잖아 기호가 있고 아 너무 쉽다 가격 빼고 다 맞췄잖아 너무 어렵다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가사에 제목이 34번 나와요 어? 34번까지 나와 범규 굿보이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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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뮤 하나의 가사 이름 국사를 의미하는 단어와 주임 otra situación 괜찮은 удар 55분의하늘에서 너를 기다려 정균 아냐! 아 맞네. 그래. 정답! 얼마 안 들지 않았습니다. 아 좋아.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정답! 어느 날 머리 숯불이잖아. 네! 나는 바다 바다 한글이예요. 어? 정답! 물수재비! 잘한다. 자, 다음입니다. 나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. 험규! 교환일기. 두 번 또 와리와리. 오! 뭐야. 뭐와에게 말하는 거겠지? 너무 싫다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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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마지막 문제 10점짜리. 아 야! 여러분이 어딨어? 다 동의하지? 동의! 동의! 오케이. 재밌게 가자. 나의 긴 제목의 10초가 됐을 때. 험규!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. 그 노래 아닌데요. 그 노래 아니에요? 그 노래가 아니라 보아 4부대 3부대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훨씬 긴데요. 너무 재밌당. 지금 동점입니다. 해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목을 범대사로 써가 싶어요. 범대사! 아 좀 도시말을 했는데요? 다이바바이보 하자! 가위바이보! 가위바이보! 굿본 건백! 굿본 건백! 굿본 건백! 자 이제 문제가 다 끝났고요. 이번 토요나이 게임의 의심자는 바로 나눌었습니다. 누굴까? 누굴까? 휴인상입니다! 미니어처 책상? 누구 누구 누구? 짜잔! 오! 귀여워! 이거 주세요. 찍어놓으려는 것 같은데? 오! 귀엽네. 이거 책상 같은데 엎어주면 귀엽겠다. 휴닝이랑 어울리는 거. 휴닝이랑 어울리는 거. 휴닝이 방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. 그러게. 제가 또 사전에 다 휴닝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맞췄는데 휴닝이가 눈치 못 챈 거 같죠? 눈치 못 챈어! 아 저도 즐거웠고요. 멤버들이 저를 이기게 해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역시 이런 멤버들 밖에 없습니다. 사랑해요 우리 멤버들. 네 또 재밌는 게임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하이네 데스크 코리아. 너무 사랑하고요. 다들 코. 이 무드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예에이